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면서 충남대를 비롯한 충청권 의대 대부분이 휴학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휴학 처리로 대규모 유급 사태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휴학생들이 복학을 하지 않은 채 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히는 데다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 콩나물 교실 우려에 부족한 교수진과 시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소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긴 건 지난달 29일. 한 달 가까이 지난 현재 충청권 의대들이 휴학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가 지난 8일 의대 재학생 652명 중 622명에 대해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을지대도 재학생 280여 명 중 1학년을 제외하고 휴학을 처리했고 2학기가 끝나는 다음 달 1학년 휴학도 마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당국대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기 시작했고 권양대와 순천향대도 휴학 승인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휴학생들이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의대생 단체들과 의사협회가 증원 백지야를 요구하며 내년에도 계속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휴학생들이 복학을 한다고 해도 부족한 교수진과 시설도 문제입니다. 복학생과 더불어 4,500명에 달하는 신입생까지 더해지면 원활한 의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능께 산발 인원을 조정할 경우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거라며 의대 증원 백지야를 요구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의정 협의체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당장 수개월 뒤 의대 교육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지역 대학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후배 직원을 폭행하고 소방 부품을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부 2명을 파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후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간부 A 씨와 현장 주의차에서 나온 폐 배터리를 무단 반출해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 간부 B 씨 등 2명을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소방본부는 의혹이 제기된 두 간부를 다른 소방서로 인사 조치하는 한편 감찰에 나섰습니다. 대전시의 채무보증으로 건설된 대전천변고속화도로가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이 예상보다 수익이 나질 않아 도로 개통 당시 대전시의 보증으로 빌린 1,400억 원 가운데 고작 90억 원만 갚았기 때문인데요. 대전시가 운영결을 넘겨 맞는 2032년까지 운영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시민세금을 투입해야 될 처지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서구와 대덕구를 잇는 대전 지역 첫 유료 도로로 1,81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출자 기관인 대전천변고속화도로가 대전시의 상환 보증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 지난 2004년 개통됐습니다. 당시 시에서 173억 원을 출자했고 주식회사 대전천변고속화도로는 발주기관인 시지급보증을 통해 일본 엔화 채권으로 130억엔,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을, 시중은행에서 239억 원을 각각 대출받아 도로를 건설한 뒤 2031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사 측의 엔화 채무 상환 실적이 저조해 대전시가 빚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지난 20년간 갚은 채무는 329억 원, 하지만 대전시가 보증한 엔화 채무는 1,400억 원 중 고작 90억 원만 갚은 상태입니다. 운영사가 계속 채무 변제를 하더라도 대전시가 떠안아야 할 채무 금액은 지금처럼 800원의 통영료를 받을 경우 770억 원,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610억 원, 1,100원으로 인상하면 490억 원을 달합니다. 2032년부터 운영권을 넘겨받게 되는 대전시가 통행료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초 계획 수립 당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 2년에 한 번 인상 조건이 있었지만 시민들 반대에 부딪히면서 20년 전 개통 당시 700원이었던 요금이 현재 800원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인력 미충원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보수공사 최소화 등 운영업체의 경영 수지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실질적인 채무 상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032년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책임 있는 대전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선택적 행정을 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정례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종시가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는가 하면 정책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가서 의회를 비난했다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행정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총선 당시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충남 동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율 이틀 전인 지난 4월 5일 천안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선거구 곳곳에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리며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질환인데요. 실제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18년 75만여 명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144만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28명 가운데 1명이 조우울증을 겪고 있고 실제로 그 숫자는 훨씬 많을 텐데요. 환자나 그 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면 패턴을 추적한 뒤 분석해 조우울증이나 우울증을 진단해 예방이나 즉시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면 주기를 계속 관찰하는 시계형 기계입니다. 잠이 들고 깨는 시간과 수면의 질 등의 정보가 연구진에게 계속 전달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걸음수와 활동량 등 36가지 지표들이 매일 체크돼 데이터가 축적되고 알고리즘을 통한 분석을 통해 진단 결과가 나옵니다. 평소 밤 11시쯤 자고 오전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면 이상이 생긴 겁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게 늦춰지면 우울증, 빨라지면 조우울증으로 나뉘며 그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판별됩니다. 수면이 계속 미뤄져서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는 순간 우울증이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면을 규칙적으로 잘 사는 것이 조증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동안 데이터를 통한 정신질환 파악은 심박수나 전화 사용 등 다양한 자료 추가로 판별이 가능했지만 높은 비용이 단점이었는데 이 시스템 개발로 극복한 셈입니다. 임상실험에는 168명의 기분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우울증은 80%, 조울증은 98%, 경조울증은 9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보이는 패턴을 통해 우울증 재발 여부와 근접한 상태 등도 판별할 수 있어 의료 현장에서 선제적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워낙에 재발을 많이 하는 점인데 이런 정보를 환자분한테 미리 제공해서 생활 습관을 바로잡게 해준다고 하면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수월하게 기분 상태나 우울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내년부터 충남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 방식이 2구월 환급 방식에서 무료 탑승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에서 충전한 뒤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환급 마일리지를 교통카드로 전송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회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환승은 기존 시군별 환승 체계를 유지하고 하차할 때는 반드시 교통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접촉해야 합니다. 2025년 신축구장 시대를 앞둔 하나이글스가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폭풍 영입에 나서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KT에서 검증된 유격수 심우준과 13승 투수 엄상백을 FA로 영입한 데 이어 올 시즌 눈부신 투구를 선보였던 외국인 투수 와이스와도 발빠르게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리그 8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둔 한화.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난 7일 KT에서 유격수 심우준을 4년 총액 50억 원에 영입한 데 이어 바로 다음 날 선발 투수 최대 여인 엄상백까지 4년 총액 78억 원에 품었습니다. 두 선수는 나란히 한화의 가을야구 그리고 그 이상을 목표로 언급했습니다. 가을야구 첫 번째 목표로 할 것 같고요. 가을야구 그리고 더 높은 곳까지 우승까지 가게끔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하겠습니다. 올 시즌 이도윤과 황영무, 하주석이 번갈아가며 맡은 유격수 자리에서 류계에서 가장 많은 34개의 실책이 쏟아졌던 한화. 또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가 류현진 한 명뿐이었던 팀 사정에 알맞는 영입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격수 포지션의 심우준, 또 선발 노테이션을 이닝도 그렇고 승수도 그렇고 먹어줄 수 있는 엄상백이라는 두 젊은 선수들을 영입을 한 것이 내년 시즌 확실하게 목표는 5강 플러스 훨씬 더 위를 노리겠다는 것이 보이고요. 다만 한화는 한도를 채워 더 이상 외부 FA 영입이 불가능하고 올 시즌 중견수로 활약한 장진혁을 KT에 내주며 생긴 외야 공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수 와이스와 총액 최대 95만 달러에 재계약한 한화는 남은 외국인 두 자리의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진혁이 빠져나간 외야 한 자리와 일선발급 외국인 투수 한 명으로 채워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성공적인 트레이드 성사와 선수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내년 신구장과 함께할 다음 시즌 내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분쯤 논산시 연무읍의 18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2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남성이 아파트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4분 만에 출동한 뒤 20분 만에 에어매트를 설치했습니다. 난간에 있던 20대 남성은 추락했지만 에어매트에 떨어졌고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3분쯤 대전시 동구 가양동의 4층짜리 종합인테리어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24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 50제곱미터가 소실돼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날로 부탄가스 누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 4월 대전 대덕구의 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20대 여성을 훈계하겠다며 여성의 등을 손바닥으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아니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학처럼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국 첫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내년 3월 세종에 문을 엽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산울동 일원에 조성될 세종 캠퍼스고가 최근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로 선정됐다며 다양한 교과 중점 과정을 운영해 적성에 따라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종 캠퍼스고는 내년 3월 개교하며 사회, 국제화, 과학정부, 미술체육 등 4개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운실가스를 줄이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개시대를 본격 도입합니다.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시범 사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전체 상업용 현수막 개시대의 14.3%인 246면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개시대로 운영합니다. 또 인지수수료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유지하고 현수막 개시 기간도 4주 이내에서 자율선택 기회도 제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